근데 우리는 거기를 탈피했어 그래서 약간 탈피하면 어떤지 살고 싶은데 살면 어떤지 그런 거를 좀... 서울을 벗어나면은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이전에 서울에 살면 어땠어? 이전에 서울에서? 음... 좋은 점, 좋은 점 세 가지 안 좋은 점 세 가지로 얘기해 봐 좋은 점은 좋은 점은 그냥 뭐가 많잖아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 쇼핑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집 주변에 다 갖추어져 있었고 그런 거 좋았지 두 번째는? 두 번째? 서울이 좋았던 거? 그냥 그런 건 있었어 나 서울 산다 야, 니 어디 사냐? 이러면 나 서울 살잖아? 하면서 아 그럼 진짜 나는 친구들이 지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있지 서울 좋잖아 얘... 이러면서 그런 거 있었어 오빠는 포항 고향이잖아 어른들은 어떻냐면 아버지한테 야, 너희 아들 어디 사노? 그러면 우리 아들 서울에 있다고 와 성공했네! 막 이런다니까 또 포항에서도 시골이었으니까 또 그런 게 있나 봐 그런 게 있어 진짜 있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있어 그치?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기분이... 나 이런 도시에 살고 있어 너무 좋다 나 멋진 여성이야 아니, 그것까진 아니고 아, 그것까진 아니야? 약간 바쁜 도시에 삶 중에 나도 어딘가 서울이라는 곳에 포함이 된다 세 번째? 굳이 생각을 하면은 교통 같은 거 좀 편리해서 좋았지 KTX도 다 잘 뚫려 있고 어딜 여행을 가든 멀어도 뭔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게 그것들이 뭐 고속도로나 이런 게 다 잘 돼 있으니까 와, 여기 버스도 진짜 많고 차 시간도 진짜 많고 대구를 가면서 오빠도 확실히 느꼈어 여기에서 대구를 가면 5시간 걸려 근데 서울에서 대구는 3시간 반이야 왠지 거리상으로는 비슷한 거 같은데 그거 말고는 다 모르겠어 그런 인프라는 첫 번째 수업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통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 단점은 일단 미세먼지 때문에 좀 힘들어했던 거 같아 아, 맞아 자기가 뭐 미세먼지 나쁨 보통 살짝 이상을 벗어나면은 계속 지치기를 냈어 코 푸느라고 하면 하루 종일 코 풀고 막 그랬었지 정신 없었지 그리고 딱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밖에 딱 나갔어 어느 날 나갔는데 뿌예 앞도 안 보여 막 뿌예한 거야 밖에 나가기도 싫고 어디 가기도 싫고 막 그렇단 말이야 두 번째 단점? 교통 많이 막히는 거야? 교통이 좋은데 불편해 대중교통 이런 게 편리하다는 거지 우리가 자차로 이동하면 좀 맨날 막히고 맞아 맞아 서울 내에서 이동해도 막히고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갈 때 막히고 특히 주말에는 진짜 주말에 우리 맨날 속초 왔었는데 서울 빠져나갈 때 항상 막혔어 속초 오는데 2시간 반 걸리면은 1시간은 서울 근처에서 돌았던 거 같아 단점은 교통체증 교통체증 사람이 너무 많아 차도 너무 많아 차도 너무 많아 차도 많고 어디 가려면 너무 막혀 트래픽이 심해 세 번째 아 집에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 그게 엄청나는 집이 비싸다 너무 비싸 비싼데 안 좋아 우리 그때 막 사먹져도 2룸 3룸 3룸 3룸이라도 엄청 안 좋은 연식 오래된 거 연식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진짜 서울이지만 문화생활이 별로 없는 그런 외곽 외딴 그런 그게 아니면은 서울 그런 문화를 다 즐길 수 있는 곳이면 비싸도 2룸 3,4개 집으로 좀 좋은 퀄리티의 집으로 찾을 수 없다는 거지 일단 아파트는 뭐 꿈도 못 꾸고 꿈도 못 꾸고 3,4억으로는 택도 없는 빌라 빌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뭐 들어가도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든지 좀 오래된 건물 오래된 건물 벽지나 바닥 다시 해야되고 곰팡이 약간 있고 막 주거가 너무 비싸다 비싼데 퀄리티는 떨어진다 그게 엄청 큰 단점인 것 같아 그냥 구축 오래된 빌라 가 그 돈으로 속초에서는 신축 아파트 30평대 살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러면 집이 좋아 집에 퀄리티가 좋아진다 집이 퀄리티가 좋아지니까 삶이 융택해진다 그렇지 이게 나는 서울에서 계속 우린 서울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막 에이 집이 뭐 좋아서 봐야 약간 이런 한계를 뒀었어 근데 우리가 속초를 이사오는 결심을 하고 여기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야 일단 이런 퀄리티의 집을 얻으려면 서울에서 앞에 가면 시장이 있고 서울에서는 뭐 한 10억 이상 줘야지 그렇지 응 10억 이상 줘야지 오빠는 그때 서울에 있을 때 그 속초를 했을 때가 진짜 주차할 때가 너무 싫었어 응 주차할 때 없지 서울은 첫 번째 얘기했네 이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일단은 최고 장점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응 아 속초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 그냥 여기 살고 싶다 이런 말만 하지 쉘튼을 옮기기 쉽지 않아 근데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응 우리가 좋아하는 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딱 어디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으니까 아무데서나 살 수 있는 환경이 어쨌든 됐으니 맞아 올 수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진짜 살고 싶은 데 살아보니까 어때 너무 좋지 그냥 아직도 우리가 이제 속초 온 지 6개월 좀 넘었잖아 응 아직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고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떤 게 좋아 그냥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좋고 응 바다는 봐도 봐도 질리진 않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오빠도 그래 뭐 스노클링 또 여름에 또 할 수 있고 밤에 나가서 막 해산물 이런 거 보는 것도 재밌잖아 뭐 낚시도 할 수 있고 낚시 낚시도 언제든 할 수 있고 카페도 좋은 데 많고 맛집도 많아 아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 정말 모르고 왔잖아 근데 맛집않은 이유 관광지라서 진짜 그냥 우리는 근데 오빠는 좀 놀랐던 게 그냥 맨날 가던 데 먹었어 서울에 있을 때는 주말마다 오니까 시간이 짧아 1박 2일 2박 3일이야 길어봤자 만설 닭강정 사서 먹어야지 아니면 회 한 조치 할까 뭐 이런 게 다 했던 말이야 맨날 그랬어 지금은 이제 막상 살아보니까 그거 말고도 맛있는 게 많아 너무 많더라고 이 저번 도시에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찾으니까 정말 맛있는 데가 많다 고깃집도 맛집 많고 나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3종 세트가 너무 좋아 바다 볼 수 있고 호수가 너무 멋있고 아 호수가 진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호수도 많고 멋있어 청초호 좋지 영랑호 좋지 저기 뭐 송지호 저쪽까지 가도 좋지 호수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저 뒤쪽으로는 또 설악산이 쫙 펼쳐져 있잖아 맞아요 자연경관이 끝내준다 자연경관 너무 좋아 모르지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그런 뷰를 보고 살 수 있다는 거 진짜 뭔가 뻥 뚫려 있어 관광지다 보니까 또 명소가 많아 나 오늘 그것 너무 좋았어 해안도로를 쫙 드라이브를 했잖아 응 근데 해안도로 따라서 그렇게 드라이브하는 것도 너무 좋은 거야 오빠는 하나 있어 뭐? 좀 조용해서 좋아 응 서울에서는 물론 뭐 약간 이건 뭐 그때그때 기본에 따라서는 다를 거 같은데 서울에서는 항상 막 북적적하고 막 시끄럽고 약간 막 이런 게 좀 있긴 해서 어딜 가나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해 막 뭐 식당을 가든 어 뭐 어딜 가든 기다려야 되고 지하철 응 이런데 진짜 지옥철이지 흫 그런 좀 북적북적한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오빠는 공기 좋다고 하니까 생각난 건데 서울에서는 자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비염도 엄청 심했고 그랬는데 여기 오자마자 바로 거의 싹 나왔잖아 비염이 다 없어졌지 다 없어졌지 서울에서 생긴 병이 아무튼 어쨌든 어쨌거나 싹 사라졌다 응 속초에서 싹 치유가 됐다 그리고 오빠도 피부에 그런 진먼지 알레르기 심해져가지고 약간 미세먼지 영향이 있을 거야 그거 피부도 많이 나았고 진짜 좋아졌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기분 그런 거야 공기 맑다 그것도 장점이지 엄청난 장점이지 캠핑이나 수영, 낚시 좋아하는데 또 그것도 우리한테 맞고 뭐 그냥 걸어서 갈 수 있어 우리한테 좀 맞는 게 많아 이 동네에는 캠핑하러 걸어서 갈 수 있어 수영하러 걸어갈 수 있어 그런 게 너무 좋아 그냥 바로 앞에 받을 거야 우리 마음이라는 게 좀 여유로워진 거 같아 아 여유가 아까 오빠가 얘기한 그런 느낌인 거 같은데 답답하다 했잖아 답답하고 나도 뭔가 빨라야 될 거 같고 빨리빨리 막 해야 될 거 같고 뭔가 다 빠르고 복잡하고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그냥 느긋 뭔가 마음이 느긋해진다고 해야 되나 장점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단점 세 가지 짧게 얘기해 보자 이거는 그렇게 큰 단점인지 아직까지는 와닿지는 않은데 의료? 같은 거 아 의료? 어 내가 갑자기 뭔가 아프고 이러면 병원 이런 게 좀 어딜 가야 되나 바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니까 엄청 와닿지는 않은데 우리가 병원을 자주 다니는 스타일도 아니고 별로 아프진 않지 우리가 그런 거 있고 두 번째 뭐 쇼핑을 한다든지 좀 문화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좀 부족하긴 하지 응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있는 거 같긴 한데 또 아닌가? 큰 거 있지 뭔데? 교통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아 그치 그치 이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이사를 왔는데 교통이 불편하다 이게 산맥이 막혀있다 보니까 길을 생각보다 빙 둘러가는 느낌 차 타고 이렇게 가려면은 와 너무 고대 서울 갈때는 좋아 서울만 잘 돼있어 서울만 잘 돼있어 그래서 서울 빼고는 다 너무 멀어 음 엄두가 안 나 뭔가 살짝 고립된 느낌 요 요 산에 뭔가 고립된 느낌 어 깨알로 좀 좋은 점이라면은 양양가면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 가긴 편하다 서울보다 좋아 그거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 서투랑양이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벼랑이 자주 된다 응 우리 저번에 제주도 못 간 것처럼 맞아 맞아 세 번째는 오빠 하나 있어 오빠는 또 직업이 개발자이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이루어지는 행사라던지 뭐 뭐 그런 컨퍼런스 행사 아니면 그런 스터디 아니면 모임 그런걸 전혀 갈 수가 없어 바로 다 접어야 돼 나는 못 가 그렇지 그런건 나 서울에만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 오빠의 오빠만의 단점일 수도 있긴 하겠다 단점이 별로 없어 사실 우리는 지금 너무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한 달 살기에 이런거 많이 하러 온다고 하잖아 우리 2년 살기를 하러 온 거야 맞아 맞아 그 어제 고깃집 아주머니 한 얘기처럼 한 달 살기 1년 살기 하러 왔다가 눌러붙은 사람 많다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는 거야 모르지 그때 내키는대로 하면 돼 뭐 일단 뭐 여기서 11월 달에 와서 이제 6월이니까 한 7개월 됐네 7개월 살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현재까지 우리가 느끼는 그런 생각은 더 좋은 점이 많다 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속초로 살러 오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참피디야 흐흐흐흐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